재미있네 그 왜 이렇게 묵은실 잠자리 불러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언제적 묵은실 잠자리 근데 제가 진짜 예전에 이거를 그 선생님이랑 같이 MR을 만든 적이 있어요 뭐였지? 수연 아무거나 아닌데? 트랙 데모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이거를 만들었거든요? 수업 중에 있나? 묵은실 잠자리 어딨을까? 분명히 있어요 묵은실 잠자리 제가 이거를 찾으면 불러드릴게요 여기다가 근데 분명히 만들었어요 뭐였을까? 지금 찾는 중인데? 아니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걸 원할까요? 녹음실 잠자리라고요? 녹음실 잠자리 녹음실 잠자리 착착착착착착착착 붙었다 우리나라 서해안 남해안 해평야지대를 제외한 전국에서 볼 수 있으며 유허 음 음 음 와 찾았다 와 씨 가능? 이걸 부르게 될 줄이야 여러분들 진짜 드럼 소리 봐 성중 음 음 union 성중으로 월동을 하기 때문에 한해를 무거다 다 하여 이 이름이 이 이름이 부터 따와 우리나라 서해랑 남해랑 내 평야 지대를 제외한 전국에서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만들었던 이거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괜찮지 않아요? 근데 지금 가사를 까먹었는데 이거 가사가 어떻게 되지? 묵은실 잠자리 지금 나오나? 묵은실 잠자리 바로 나오네 악동뮤지션 기타 가사가 나오겠죠? 한 시간은 왜 있지? 악동뮤지션 묵은실 잠자리 한 시간 왜 있는 거죠? 누가 올리셨죠? 제가 이거 혹시 이거 막 폭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가사 안 틀리고 한번 다시 제대로 불러볼게요 제가 가사 안 틀리고 한번 다시 제대로 불러볼게요 청춘으로 월동을 하기 때문에 한해를 무거워 떼어요 이 이름이 이 이름이 부터 따와 우리나라 서해랑 남해랑 내 평야 지대를 제외한 전역에서 볼 수 있으며 국외로는 일본, 중국, 중, 아시아, 유럽 등지에 내 부터, 인상이네 구멍에 낳아 구성